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부로 중국 남부에 있는 광동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요즘 각종 뉴스에서 홍콩과 중국 정부 간의 문제로 연일 세계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홍콩은 마카오와 함께 최근까지도 중국의 특별행정부로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부는 원래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공상당과의 대립에서 패배하며 대만으로 간 정부였죠. 국민정부가 쫓겨난 이후로 대륙은 현재의 공산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특별행정부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거나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렁특별행정부라든가 하이난특별행정부 등이 있었는데 우렁은 우렁자연보호구역으로 바뀌게 되고 대륙 내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하이난특별행정부는 2003년에 관련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었죠. 현재의 홍콩과 마카오는 1990년대 중국이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돌려받으면서 특별행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콩 반환협정으로도 알려진 중용 공동협상은 1980년대 중반에 발표된 협상입니다. 주요 골자는 영국용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기로 한 내용으로 1997년에 반환식이 거행되었으며 선언문에서는 1997년부터 2047년까지 홍콩은 의무적으로 일국양제를 시행해야 하고 영국은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아시아의 대국이라 할 수 있었는데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은 더 강한 서양강대국들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점점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의 완전한 전력이라고도 할 수 없었던 동인도 회사에게 패배하게 됨으로써 중국 대륙이 쪼개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영국의 홍콩 섬과 부령반도 지역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홍콩 특별행정부를 차지하게 된 영국은 이곳에서도 성장의 발판을 가속화했는데 결국 홍콩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 중 한 곳으로 성장시키게 되었죠. 영국용 홍콩은 사실 총 3지역을 합친 범위였습니다. 홍콩과 부령반도, 그리고 신계, 뉴 테로토리스 지역이었죠. 홍콩은 영화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홍콩의 아이맥스는 유일하게 신계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홍콩, 구령반도, 신계지역 중에서 신계의 조차가 1997년에 끝나게 되니 당시 홍콩 총독이었던 모레이 맥류오스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이 차지했던 홍콩의 형태는 처음에는 완전한 식민지를 원했으나 일종의 거대한 규모의 임대를 하는 조차기념으로 홍콩을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홍콩지역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발전을 시키면서 파생된 이익을 영국이 가져간다는 뜻이었죠. 영국 측에서는 99년간 조차하기로 했던 신계지역의 조차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했지만 중국 대표인 덩 샤오팅의 반대로 조차연장은 무산되었으며 이제는 홍콩지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가닥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서는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 되면 홍콩도 분명히 공산화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권은 중국에 돌려줄테니 정치체제는 영국식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안이었죠. 그러자 중국에서는 주권과 정치적인 권리를 말하는 치권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하였고 이때 덩 샤오팅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일국양제였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홍콩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존시킴으로써 홍콩의 기존 체제를 지키겠다고 답했죠. 영국으로서는 일국양제라는 기념에 대해 믿읍지 못해 중국측 대표단에게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고 이에 덩 샤오팅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각서를 쓰게되며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1997년에 합의에 이른 일국양제는 이때부터 50년간, 2047년까지 보장해줘야 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와 중국 헌법은 홍콩에서 적용되지 않기로 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게 되는데 영국 내에서는 반발도 많았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제국주의 잔재이기도 했던 홍콩을 돌려주는 명분이 있었으나 중국이 반환을 시킨다는 결정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행위라는 말들이 있었죠. 또한 당시 정치적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결국 홍콩 반환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의아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홍콩 반환은 대형제국이라는 마지막 잔재를 없앤다는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라는 것이 양측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현행이라는 의미를 영국에서는 반환시점인 1997년부터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발효시점인 1984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덩샤오팅의 대표적인 외교 부분의 업적에는 홍콩 반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국 양재 부분에서는 중국 내에서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영국이 합의를 이끌어낸 묘책이라는 평가를 보이는 편이죠. 일국 양재를 근거로 한 홍콩 반환은 평화롭게 유지되었는 듯 했으나 시진핑이 집권 후에 일국 양재의 합의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6년, 홍콩의 한 서점의 점장인 람원케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8개월간 실종되었다가 다시 홍콩으로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그간 금서를 판매해 온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중앙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서점에서는 중국 지도부에 비판적인 책을 팔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8개월간 구금되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 집권 이후에는 홍콩의 중국화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홍콩인의 중국인민해방군 입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명문대인 칭화대학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유학생에 대해 군사훈련을 의무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홍콩의 중국화를 향한 중국 정부의 행보와는 달리 홍콩에서는 2014년 우산혁명 등을 통해 홍콩의 공산화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산혁명은 수만 명의 홍콩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국에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한 시위로 체류탄과 물대포를 수화되는 경찰에 맞서는 시위였죠. 150년간 영국의 체제에 있었던 다수의 홍콩인들은 중국의 사회주의보다 영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으로 미래를 불안해하는 젊은 층을 위주로 중국 정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이 거센 시위에 유명인들도 찬반 입장을 보였는데 영화배우 성룡은 우산혁명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과거 영국이 강도국이었던 시절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다가 이제는 제국주의의 잔재를 없애고자 했던 홍콩의 반환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반환되기 전부터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 공산화에 걱정을 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홍콩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하기도 했죠. 홍콩을 빠져나간 홍콩인들의 외국 이주 인기지역은 영국과 싱가폴, 캐나다 등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의 수가 많아 벤쿠버의 별명이 홍코보라 불리기도 했죠. 덩샤오핑 시절에 맺었던 일국양제 홍콩은 이제 시진핑의 집권 이후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 홍콩 영화들로 익숙했던 홍콩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국양제 체대는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중국 정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세계정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콩의 역사, 홍콩의 일국양제가 된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홍콩아 안녕 아멘